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, 농축산 관련 단체가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민당정은 오늘 관련 협의회를 열고 2만 헥타르의 밥살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. 또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평시 대비 1.6배 수준으로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단체 급식 등 납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.